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었어요 훌륭한 후보들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맨 처음에도 제가 러닝메이트를 꾸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러닝메이트를 꾸릴 때 진짜 후보들도 훌륭한 후보들이었지만 전원을 당선시키려는 전략을 짰더라면 지역 안배나 선수 안배를 더 했었더라면 완벽한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결국 당심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웰빙 정당이 아니겠다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검사 내려놔라 더 이상 한동훈 검사의 냄새가 나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서울법대 내려놔라 저는 서울법대 내려놔라 그래야 저는 왜냐하면 그걸 내려놨을 때 더 많은 것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친윤중진을 업어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지만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한 10번 찍은 셈이에요 90번 더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이냐 설사 홍 시장은 안 들어올 수 있고 이철우 지사도 안 들어올 수 있고 이철규 의원도 안 들어올 수 있고 윤한웅 의원도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돌아옵니다 국민들은 야 한동훈 참 잘한다 그래 60대 70대 유권자들도 그래 좀 한동훈이가 후덕해졌다 그리고 조금만 이야기를 할 때 스타카토 합법에서 조금만 저는 이게 라르고와 안단태와 호흡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네네네네 이거 하지 말고 어떨 땐 좀 빠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이와 또 얕음의 조절도 필요한데 시줄과 날줄의 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급 조절 누가 나경원 의원이 또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좀 천천히 너무 좀 빨라 지금 천천히 꺼덕이면서 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번에 전당대 들을 때 손을 들을 때 너무 바짝 들어요 번쩍 들고 빨리 내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채찍은이시니까 조금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제스처는 존 F. 케네디의 제스처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니면 라노드 레이건 라노드 레이건의 이 제스처를 보시면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는 매우 노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산전수전 육상해산물 상어 삭스피는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마스트를 해야 한동훈이 이제 노련한데 유연한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까지는 똑똑한데 이런 이야기는 듣는데 노련한데 좀 후덕한데 이런 이야기는 못 듣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채찍은 친한인 우리 박 의원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